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유튜브 선생님입니다. 저는 마코에서 Soul Mafia의 소울인가요. 저는 태경아 약먹자의 고태경입니다. 우와아...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의 K-Fashion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K-Dance 춤 영상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저는 정말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싶어서 그림을 하고 싶은데, 썸낼서, 아이돌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온라인 크리에이터가 대기 위한 모든 스킬들을 알려드릴겁니다. 이번 주에 주제가 정해지면 여러분들은 그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 보내주시고 저희가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을 뽑을겁니다. 비디오를 보시는 것이 정말 좋은 것들을 업사인에 올려놓을게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발견되면 다운 사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영상 중에 더 좋은 점수를 얻는 영상이 이번 주에 업앤다운에 승자가 됩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의 템을 보여줄게요. K-DANCE!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K-DANCE, 즉 춤에 관한 영상을 받았는데요. 여기 각 영상의 하이라이트부터 보시죠. 저는 항상 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냥 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파? 그럼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및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업 앤 다운에서는 서로 각자가 뽑은 영상들을 보면서 누구의 결정이 더 옳았는지 한번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영상은 제가 선택한 영상인데요. 바로 한번 보시죠. 일단 제가 고른 영상은 KPOP 게임을 리액션하는 영상이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이런 류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다보니까 제 영상과 비교해서 이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좀 나쁜지를 잘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골랐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와 madley가 귀엽다!!!! 밑에 이렇게 영어 자막을 담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스페인어를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오! 그래픽 좋다! 일단 그래픽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서론이 개인적으로는 좀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게임을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한 1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게임을 시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전 장면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텐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건 정말 타고난 거거든요 약간 부러운 게 뭐냐면 저렇게 혼자 영상을 보면서도 이렇게 높게 하이 텐션으로 재밌게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저런 걸 못해요 저 정도로 재밌게 못하는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스 리 리 인 투 이스, 오케이? 시스 댄싱 앤 싱기 앤 싱기 앤 바이 헐 셀프 왓! 이스 고인 온대의 미국 스타일의 브이로그 형식이라 해야 되나? 좀 중간중간에 이런 밈 같은 거 넣고 이제 약간 확대도 했다가 이런 효과를 넣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저도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건 진짜 좋아요 그래서, thing is, there are moments where the editing is like super on-point it's like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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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t's super cool and then sometimes it's just like no editing at all so it's a bit like woo a roller coaster me too sometimes it's like I start editing and then, you know, after three hours I'm like who's gonna watch until we hear, right? and then I just stop me too, me too 맞아, 맞아, 초반에만 많아, 영상이 그리고 저는 이제 공책, 노트랑 이제 펜을 사실 들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 계속 포인트를 그냥 저 왼쪽 위나 오른쪽 위에 그냥 스코어를 계속 기록해 두는 방식이었으면 좀 더 깔끔하지 않나 because there is like a screen like a video going on I would like to the background to be a bit more 깔끔해 there's a lot going on there's an elephant there, hello kitty, cd's, a sofa 뒤가 깔끔하면은 이제 확대를 했을 때나 이럴 때 굉장히 깔끔한데 뒤에 뭐가 많잖아요 그럼 이건 확대하고 줄였다 하면은 엄청 좀 정신없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오오 굿 인터액션 with fans please comment and let me know you're so good 그런 거 좋네요 그러니까 뭔가 팬과의 이렇게 소통을 계속 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우와 가장 좋았던 거는 텐션 일단 그 타고난 재능 특별한 편집 기술 없이도 본인의 그런 텐션과 리액션만으로도 10분이 넘는 시간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럽거든요 편집적인 부분만 좀 다듬는다면은 훨씬 더 멋진 영상이 될 수 있을 거 같고 제가 다른 영상들은 못 봤지만 저 컨텐츠를 어쨌든 주력 컨텐츠로 구성을 할 순 없거든요 꾸준히 유튜브를 할 거라면은 어떤 식으로 좀 컨텐츠를 발전시켜 나갈지도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쉬운 게 배경연 이 영상은 좀 궁금하러 간다 하지만 그의 구독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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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로 그리고 이 영상은 정말 풍경적이 존재할 것 같다 이 영상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이 되었지만 이 영상은 첫 영상입니다 이게 배달의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저는 단서를 전했다 저는 단서를 본다 그렇고 내가 그가 그냥 같은 꿈을 그리기 때문에 한국의 아이돌들과 함께하는 한국의 아이돌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too long Let's go! boom Paris Yeah, oh my god, Paris I love Paris Becky! I love you! But it's the beginning of the video I need information Oh, now there's the opening thing OK Down, yes I know rising crew is a pretty famous crew But not everybody knows, OK? So I would have loved like an introduction with all the members Not only the names But like maybe knowing a bit more about them Because I can tell they have like a good personality The editing of the vlog is good There's a lot going on See, now they're like trying to explain the challenge But I still don't know what's going on Like we need an intro where you speak And you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 vide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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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잘 춥니다 That's right 굉장히, 이건 굉장히 강점이죠 Yeah, that's right That's right Sense crew이기 때문에 춤을 잘 춰야 됩니다 Yeah, that's right 실력 실력, 실력 있어요 Ah, 맞아, 맞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It's really important 이게 뭐, 뒤에 이제 어떤 것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만약에 이 공간에서만 영상이 끝난다면 브이로그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들 평소에 장난치면서 노는 내용들이 또 좋고 끝나고 뭐 어딜 간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조금 내용이 조금 더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에이 춤을 잘 춥니다 춤을 정말 잘 춥니다 인정, 인정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사실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 같아 영상 스토리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이 뭐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차라리 이제 뭐 댄스 튜토리얼 같은 느낌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긴 해요 maybe they're using the same angle for like too long you know it's not dynamic enough 자막도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넣을 거면 이제 다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폰트도 너무 다양하게 많이 쓰는 것 같아 이런 폰트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아까 뭐 석세스 페일 같은 것도 그렇고 통일성을 조금은 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거든 wait wait what's gone wait it's over? What's going on? No! I wanted to see more like a final performance you know 연습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보여줘줘 다 갔지 이렇게 I need to see that VLOG라고 제목을 달아 놨기 때문에 VLOG가 궁금한 사람들이 왔을 텐데 VLOG의 내용은 정말 많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대형 내용이 훨씬 더 다채로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Right When you're dancing Gimbal if you have it or like a more dynamic way to film your choreography because you're good so you need to show your skills better 춤은 굉장히 잘 추시기 때문에 장점을 훨씬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았나 It's pretty small So I guess it doesn't allow too many movements You know, I really like when the camera is in the center in front of the dancer and it goes like up front and back front It's more like dynamic and you always it always look like you're good at dancing You know what? I wouldn't love if they would, you know, split the screen in two parts Let's beat the screen and just like show us the real choreography with their choreography You know, I want to see the comparison That's right We rounded up the scores and now it's time to announce the winner And the winner is... Oh... KTQ! KTQ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영상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저희가 대답을 해 드릴 겁니다 So the first question is I want to review Korean webtoons Would they have copyright issues? Unfortunately Yes Like everything that you did not make by yourself with your own hands has copyright So you need to be really careful about that Before you make the video, you should contact the creator like the author of the webtoons So you can ask them if, you know, it's okay for them if you make the video Do you have a way to use Korean K-POP songs? No 없습니다 많은 K-POP 관련된 영상을 찍는 유튜버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해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일단 해답이 없고 일단 그 저작권 관련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그냥 해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상에 대한 수익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K-POP을 주제로 하실 때는 What I do sometimes is I change the pitch of the song and then I change the speed but it has to be for like short time like if everyone already knows the song I'm making like a reaction video and everyone knows the song already then maybe it's okay if I do that for like a few seconds but like otherwise just don't do that make your own song Next question I don't know which part to close up on what should I do? I usually zoom in to emphasize some moment you know if I clap my hands or if I shout to someone you know if there's like a big action something going on then I zoom in otherwise I usually just like make a slow very very slow zoom in just to not to keep the dynamic of the video going on but like don't overuse zoom 길거리 인터뷰 시 인터뷰하는 대상 말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모자이클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모자이클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왜냐면 정말 수고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경우에 지나갔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어? 나는 이거 동의한 적 없는데 하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다 모자이클을 하는 게 좋고 그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때는 사실 배경의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초상권 때문이거든요 What kind of background should I use during filming? White walls, the street, etc. It also depends by the topic like if I'm talking about something like super serious maybe I don't put like like sparkling unicorns in the background but as long as there's not too much going on I feel like it's okay Don't go like and do like long shootings outside because there's a lot of noise like car noise and people noise kids kids like kids they shout a lot so yeah, don't go outside if it's not a vlog just stay in your house and find like a pretty background with not too many things behind you How do you put a camera on the way as well as a camera on the way? How do you put a camera on the way? I'm changing the camera on the way I'm changing the camera on the way 훨씬 더 예쁠 때 바꾸는 거죠. 정면에서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서 있으면 간격이 다르더라도 그게 확 드러나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측면에서 찍는 샷을 넣으면 그런 차이들이 좀 덜 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부분에서 가장 베스트가 되는 샷들을 찾아가지고 한 영상을 만드는 게 이런 것들은 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촬영을 몇 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취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When I film dance videos, since I'm not right next to the camera, my voice isn't recorded well, what should I do? What I usually do is I shout a lot and I just record using my phone. I just put it on the floor. That simple. It's not as complicated as you think, trust me. Or I do voiceovers. I do voiceovers a lot, actually, because when you dance, a lot of things going on.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쓰시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제공하는 그런 비디오 효과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이제 소니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그 안에서는 편집 효과 중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연도별로 이런 올드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이펙트들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베가스라든지 파이널 컷, 프리미엄 뭐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편집 프로그램인데 그 정도의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효과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없다면 카페 같은 데나 이제 구글에 보시면 이제 이펙트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 영상 중에서 예전 아이돌 그룹이랑 최근 아이돌 그룹을 비교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전 아이돌 그룹을 표현할 때 그 이펙트를 썼었거든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예전 아이돌 그룹이 영상에서 예전ennes 영상 수평은 어떻게 맞추나요? 옵션 중에 보면 이제 그 수평 격자 무늬를 나타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거를 나타내신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앞에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 선이랑 그 선이랑 이제 수평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구요 영상을 다 찍고 보니까 이제 수평이 좀 틀어졌다 하시는 부분은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서 얼마든지 각도를 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구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좌우랑 수평이 동시에 틀어진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느 쪽으로 각도를 틀더라도 수평이 완벽하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좌우랑 위아래가 모두 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찍기 전에 무조건 조심을 하시는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격자를 사용하면 그게 동시에 틀어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명을 더 좋아하고 싶다면 제가 몇 개의 카메라를 필요해요? 저는 꽉 끊기 때문에 저는 보통 그냥 한 개의 카메라를 사용해요 저는 디지털을 사용해요 하지만 그 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2개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많은 돈이 있으면 4개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미니몸은 1개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어요 댄스 비디오에서는 그냥 1개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마 긴벨을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도 지금 춤 분야에서 비슷한 영상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의 영상을 보시면서 어드바이스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의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영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싶어요. 뭐하고싶어요. 이 영상은 이 영상입니다. 여기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템을 보여줄게요. 저희들이 제 구독자에 대해 보여줄게요. 정확히 어떤 시간을 보여줄게요. 또한 저희들이 너무 기쁩니다.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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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게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찍는거죠. 저희들이 저희들이 찍는거죠. 저희들이 더 쉽죠. 보세요. If you keep zoom in, it gives you more like an impact of what's going on. Here, I'm explaining some behind the scenes of when I was a trainee. So first, I show my like failure, right? Fail, fail. Fail, and then finally the final part at 5 a.m. Oh. And see, gimbals go up. It's a vlog, there is a story. It's a vlog, there is a story. People always know what's going on. So now I'm done. See, I show them how I learn, and then I show them the final result. Here's me doing chongmii of the day, right? And I like to show up and down when there's something exciting, you know, going on. Put something funny right after that, then it's even more funny. You know, because people are like, wow! And then something funn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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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o we are just going to work with it. So far, we work together and talk about what's up and what's going on. 아니고 완전 제가 평소에 쓴 휴대폰인데 휴대폰을 그냥 박스 앞에다가 이렇게 세팅해 놓고 찍은거 저 휴대폰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앵글이 다 달라 조금씩 보면은 조금씩 계속 카메라가 흔들리잖아요 그래도 If you have a real great content, the quality of the camera is not really important 사실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영상 자체의 퀄리티가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화면만 나오면 되니까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진짜 좀 기발하다 생각되는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거 보시면 이제 1인 다이어트 같은 컨텐츠를 제가 저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저런게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상 찍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저게 사실 엄청 쉬운 거잖아요 그냥 중간에 잘라가지고 그냥 저 왼쪽에서 한번 하고 오른쪽에서 한번 하고 약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타이밍 다 맞춰야 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박자감 있게 먼저 it's really fast. I never get annoyed. Like bored. Never bored. 저런 것도 이제 찍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혼자 저 앞에서 삼각대 세워놓고 찍고 저기가 저희 집 바로 앞이거든요 진짜 바로 앞인데 제가 수줍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런 거를 사람이 있으면 절대 못해 그래가지고 저때가 아마 새벽 5시였나? 진짜 그냥 사람 없을 때 밤새가지고 기다렸다가 돈 트자마자 나가가지고 삼각대 세워놓고 찍고 왔었던 내가 성격이 그렇게 막 분위기 이끌고 막 유쾌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어도 사실 유튜브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저거는 이제 저것도 한때 엄청 유행이었어요 저렇게 해서 팍 하면서 이제 이미지 변신하는 약간 그런 유행이었었던 영상이고 돈 하나 얼마나 좀 걸려요? 저게 근데 이제 찍으면 한 4-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죠?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해서 찍어도 영상이 10초 나와 10초? 옷을 갈아입는 게 굉장히 일이었는데 이게 사실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찍어야지라고 완벽히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동작을 어디서 취할지를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내면서 찍었어가지고 그냥 뭐랄까 한 노래가 있으면 박자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따다단 따다다다다다 하면 이제 내가 몇 개의 영상을 찍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 계속 그냥 찍으면서 찍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새로운 영상이 완성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노래 어떻게 걸으세요? 이런 영상에 어울리는 노래들이 있어 그러니까 비트가 이렇게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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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때려주는 노래 있잖아요 그 영상 퀄리티가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때는 퀄리티보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하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거에 크게 개의치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냥 찍자 왜냐면 그냥 재밌으려고 찍는 거니까 저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춤이 아니에요 그냥 동작들로만 구성이 된 거거든요 이런 몸짓들로만 모든 걸 다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어느 정도 춤을 출 수 있다라고 하면 10초 15초로 그냥 똑같은 앵글로 이제 춤을 추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최대한 좀 잘게 쪼개고 변화를 주고 사람을 2명 3명 이렇게 늘리고 표정을 이렇게 하고 하는 식으로 좀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좀 끌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좋은 job, guys! We were really impressed by your videos 다음 주에는 어떤 영상을 보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 영상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이!